PS5 뉴스 속보 배성재입니다. 어젯밤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거대한 도끼가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현상은 현재 전세계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현장에 도끼뿐만 아니라 크레토스도 함께 나타났다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이러한 현상을 저희 취재진은 전세계에서 누구보다 플레이스테이션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이 전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PS5 뉴스 속보 배성재였습니다.